안녕하십니까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화덕에 구운 통삼겹살 오늘 한번 먹어보러 왔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도 이제 좀 끝났고 아직은 좀 저희가 좀 조심을 해야 되지만 이렇게 한번 이제 일상회복을 좀 해서 가족들과 맛있는 음식 좀 많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6인치 돌판에 26인치 돌판에 통삼겹살하고 가전야채, 소시지, 새우, 버섯 이런 것도 같이 넣어가지고 볶아서 먹는 겁니다 그리고 저 부추 건강에 좋은 부추 저게 또 미나인가? 어쨌든 굉장히 맛있어 보입니다 우리 가족들하고 이렇게 한번 맛있는 음식 드시면서 정말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좀 생활하시고 뭐든지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